자 내가 이번 썰은 좀 짧게 풀고 다음에 길게 풀게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 첫 자동차로 사고를 낸 사건이었어 일단 내가 진짜 정신이 약간 온천지 않나 봐 그래서 내가 택배 일을 할 생각도 약간 좀 조금 해봤거든? 약간 그런 일을 혹시나 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트럭을 따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1종을 도전했잖아 근데 1종은 2종과 다르게 밟는 게 저 3개나 있어 좀 헷갈릴만 해 내가 브레이크하고 엑셀에 헷갈린 거야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내가 기능 시험을 칠 때 저는 밟아버린 거야 좀 속도가 답답하대 그래서 좀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엑셀을 밟았어 아니야 빨리 가고 싶어서 밟은 게 아니야 멈추고 싶었어 그래서 멈추려고 밟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엑셀이었어 근데 밟았는데 난 안 멈추니까 그게 브레이크인 줄 알고 세게 밟은 거야 세게 밟으면 어떻게 돼? 속도가 더 빠르게 나가지 그래서 쑥쑥쑥 가버린 거야 근데 그때 다행히도 기어가 6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기어가 1이었을 거야 아마도 그냥 일반 주행일 때는 근데 그게 만약 6이었다 6이었는데 난 끝까지 밟았잖아 그래서 멈추지 못하고 난 그냥 쭉 가서 밟았어 그래서 제일 세게 밟은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나 밟을 그럴 세계에서 근데 내가 만약에 바뀌었다 근데 막 거의 100억짜리 차를 밟았다 그러면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지 어? 인생 그냥 X 되는 거지 근데 난 X이 안 돼 왜? 돈이 많으니까 난 괜찮아 난 돈이 많잖아 니들 같은 애들이나 X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다행히도 학원에서 시험을 친 거라서 그때 좀 범퍼가 좀 부사지긴 했어 근데 사고 나보니까 내가 막 다치진 않았거든? 난 경험을 한 거지 난 안전배트를 메고 있었고 그게 내 첫 사고였단 말이야 그래서 난 솔직히 말해서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거기에 타이어가 좀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그게 벽이었거든? 근데 만약에 그 벽을 뚫고가 아니라 그 벽 위로 슥 솟았다 그럼 거의 한 10m? 그 정도 바닥에 매다 꽂히는 부분이었거든?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막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드럭이 솔직히 진짜 이건 죽을 뻔한 썰이고 진짜 역대급이야 난 결국에는 1종을 따지 않았어 2종으로 바꿨지 아니 1종을 따는데 자꾸 막 오르막을 오르는데 시동이 꺼지는 거야 내가 공부를 좀 빡세게 했어야 됐어 최소한 어떤 상황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오르막 오를 때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시동을 켜고 어떻게 올라야 된다 그런 걸 공부하고 갔어야 됐는데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가니까 한 X댄 거지 인생이 거의 다 왔었거든 거의 한 진짜 한 한 1kg 정도 남았었을 거야 그리고 난 한 300 400 남겨두고 2종 떨어진 적도 있어 아우 X같아